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데 불구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다. 족감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무리하게 억지로 행하는 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족감을 모른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늘 간직하고 싶은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단순하고 소박함 셋째는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리기 쉽다. 말은 적은 편이 좋고 말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한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은 진실이 없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떤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마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남을 잘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아는 채 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뒤에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다.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상의 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상의 병이다. 성인은 이런 병을 알지 않는데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들을 들어놓지 마라.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거나 워즈하나 밝혀지에 사실을 순간적인 말로 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얇은 말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뢰받지 못하여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된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한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커 보이기 위해 발끝으로 서지만 그 모양이 얼마나 위태롭겠으며 빨리 가기 위해 다리를 크게 벌리지만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애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빛나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를 취득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젖고 싶으면 먼저 펴주어야 한다. 약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폐지하고 싶으면 먼저 잘되게 해주어야 한다. 뺏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물 위로 더 떠오르려면 안 되고 나라의 날카로운 도구로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면 안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세상의 도가 실환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의 도가 실환되어 있지 않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활성은 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모두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암으로써 뻗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로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정말로 잘된 말은 흠을 남기지 않으며 정말로 샘을 잘 아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정말로 잘 다친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정말로 잘 묶인 것은 목근을 쓰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순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든 것은 위에서 유익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루의 여기는 것은 위에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루의 여긴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초묵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물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이런 이치로 보면 군대도 건강하면 패하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처한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어둠과 이름이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수할 수 있다. 계속 채우려 띄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낫다.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고 탐욕보다 큰 제한은 없다. 금욕을 습관화하라. 금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덕을 덕을 쌓을 수 있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온갖 금은 보아를 집안 가득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 Tamara의 이치다.